음... 너도 먹고 싶냐? 엄마가 거지랑 놀지 말랬어요! 왜! 뭐야? 그지야? 너 숙소가 갖고 다니고 너무 최신기 좋은데 아이, 이것도 훔친 거 아니에요? 아침부터 시비를 걸잖아요! 이건 영덕의 개 같은 자식 이동훈의 탓은 장난 아니야! 그 얘기 들었어? 길 건너 복용 아파트에서 석 달 전에 실종 사건이 있었다던데 석 달 전이면 저 인간이 여기 나타난 시점 아니야? 넌 내가 안 무섭니? 사람은 보이는 것만큼 평가하니 안 된다고 했어요 으악! 깜짝이야! 싸움 좀 내주세요 아저씨! 제발! 사는 거 참 별거 없어요 그저 내 맘 편한 게 최고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전체가 뭐예요? 어? 이웃사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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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 100개는 해야지 100개가 무슨 옆집의 이름도 아니고 그저猫